유니세프에서 주최했던 국제 어린이 음악제 한국 대표로 출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. 아니, 왜 이걸 몰랐지, 아직까지? 저희 아무도 몰랐잖아요. 당시 영상을 저희가 또 어렵게 구했습니다. 이걸 또 구했다고요? 영상 좀 보여주세요. 이게 국제 가요제인가요? 네덜란드의 대표로 나갔을 때. 오드리 헷번이 사회보신 거. 이게 네덜란드예요? 오드리 헷번이 사회를 봤다고요? 네, 그레고리 페카. 네, 알자로 씨랑 같이. 머리가 스프레이 너무 뿌린 거 아니에요, 지금? 과도하게. 어머, 어머. 어, 이뻐요. 오, 어머. 이뻐요. 와우. 왜 이걸 몰랐지? 이선희 선배님. 이선희 선배님 같죠? 저는 나오실 때. 진짜 무슨 머라이어 캐릭터. 그쵸, 그쵸. 아까 그 얘기했어요, 다윤씨가. 너무 자연스럽고. 그런 믿음감이나 그런 게. 지금 저 친구가 마산 얘기를. 그러니까요, 제가 지금. 마산이. 되게 멀어요, 친하관 얘기를.